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다치되는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를 한 곳에 멈춰있게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죠. 물 땅바닥에 갈고리 모양이 된 그 닻을 땅에 내리면 그 닻이 땅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그 닻이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 닻과 같은 말씀이 각자에게 있겠다 싶어요. 나를 만나 주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에게 그 닻이 되는 것 같은 말씀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심령에 닻이 내려서 어떤 풍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인생에 항해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지기를 원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제가 5월에 있었던 목사 부부 수련회 밤에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제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함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목사 부부 수련회를 은혜로 가운데 잘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당장 근데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도 어떤 차이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내 관계도 그렇고 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아이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한 시간이나 좀 지났을까 아이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나중에 씻느냐 누가 먼저 씻느냐도 아니고 누가 나중에 씻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은혜는 나는 충만하게 받았는데 현실은 변한 것이 없으니 그럴 때 느껴지는 허무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수련회 때나 어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일상으로 들어가서 잘 살아봐야겠다. 이제는 다시 한번 부딪혀봐야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문제 앞에서 김이 빠지고 좀 허무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하나 변한다고 가정이 달라질까? 나 하나 변한다고 직장 일터가 달라질까? 나 하나 변한다고 교회 공동체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틈타지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 싶어요. 이런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바꿔주신 나를 뒤집어주신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요지부동한 나를 주님이 바꾸셨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도 바꾼 주님 나도 바꾸신 주님이 그 사람도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일터도 내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뒤집어주신다. 바꿔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 바꾸실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무언가 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감각적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실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바뀌는 것이 있고 그럴 때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실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는 감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또 결국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기도 믿어지는 그 동력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120문도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간,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언제나 짝꿍처럼 짝을 이루면서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을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할 때도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언제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에 기쁨이 없고 기도에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빼앗겼구나. 내가 정말 뺏긴 것이 있네. 왜 그렇죠? 주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렌즈이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인데 그걸 뺏긴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인터넷 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보안카드가 노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주 그땐 초창기여서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싶은 표정이시겠지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그땐 초창기였어요. 보안카드가 노출돼서 나의 계좌를 보호해주려고 하네. 은행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사이트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안카드를 다 입력을 하래요. 너무 감사하다. 다 입력했어요. 돈 전체를 인출해 갔어요. 난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안 속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스스로 막 너무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자괴감마저 느껴져요.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수정경찰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고 접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고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그 돈이 다 사라졌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어떻게든 다시 찾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런 소중한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내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간절한데 그런데 그보다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더 큰 간절함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이 감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간절함과 또 동시에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러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주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맞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기도야말로 우리를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소유한다 더 많이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 주님의 영향력 아래 과하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이 뭘까요? 골방. 골방은 기도의 장소가 다른 사람 눈에 잘 뛰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실은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이 골방은 창고예요. 창고. 창고. 창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궁핍했겠죠. 가족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창고에다가 먹을 음식을 숨겨 닿았어요. 창고는 어떤 의미가 남겨있죠?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줄이에요. 창고에 갈 때 누구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먹을 음식을 공급받으러 창고로 가듯이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 주님과 보내는 은밀한 시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외식하려 하지 않고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주님과의 그 둘만의 시간을 너희가 확보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골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했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술 대신에 대치해서 쓸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미디어에 취하지 말아라 돈에 취하지 말아라 사람에 취하지 말아라 음란에 취하지 말아라 자기 만족 자기 연민에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것에 취해 계십니까?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내 형편 내 형편이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내 계획 내 꿈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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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구하는 사람 그 일을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제레마이어 람피어라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1842년 찰스 피니가 인도하는 그 집회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레마이어 람피어가 평신도였는데 특히 비즈니스맨이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언제일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시간이 정오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1857년 그가 있던 뉴욕 풀턴가 근처의 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날 혼자 시작했던 모임이 네 번째 모임은 100명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던 모임은 매일 모이는 기도회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뉴욕 전역으로 확산이 돼서 약 5만 명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일으키셨어요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일어난 부흥은 웨일즈의 부흥입니다 이미 웨일즈는 1700년대부터 휘필드를 비롯한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1900년대 초에 영적인 상황이 아주 참담했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이 팽배해졌고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강세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사상이 나왔어요 그때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1904년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의 나이는 26살였어요 광부 대장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 집회를 인도하는 20명 정도가 모인 집회에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그 대표 기도를 듣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우리를 굴복하소서라는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를 듣는데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나를 굴복하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 밖에도 마틴 루터 야누스 등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직하게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이끄셨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갈망하고 진정으로 원했던 그 기도자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살리시는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도 함락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처럼 마치 마른 뼈처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에스겔서 배경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쩌면 이보다 더 처참할 수 있는 더 심각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덮치게 되고 살이 입혀지고 살갗으로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요 근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이 시대도 통일하게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기를 희망 없어 보이는 나 자신도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완전히 꺾여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도 무너진 한국 교회도 죄에 빠진 이 세상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숨, 바람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기신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일이신데 그럼 우린 뭘 해야 하는 것인가 난 뭘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세요 선포하라 구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원하여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라 주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령님 사방에서부터 불어나와서 사방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마름뼈와 같은 제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세요 소망 없는 우리 집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청년 세대에 사방에서 불어나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땅에 바람을 불러주세요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선포해요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군대였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름뼈였습니다 우리처럼 답이 없었어요 망했어요 포로입니다 자유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방 땅 이방 왕의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수룩바벨을 비롯한 노헤미아와 확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여전히 강합니다 해결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생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백범일지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함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일본 침탈을 받았던 수십 년 전에 그때나 또 광복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던 때 지금 내가 원하는 나라 이 김구 선생님이 쓴 글은 그때 당시는 아마 꿈 같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개선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돼서 세계에 그래도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램 이런 바램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속에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인데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바람개비 많이 가지고 논 적이 있으시죠?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바람이 불어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돌지가 않죠 그 바람개비 돌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이 아주 미동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뛰어다녔죠 막 뛰어다니면 바람개비가 어떻게 돕니다 근데 계속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뛰어다니다가 금방 지치고 금방 멈추게 돼요 근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만히 있어도 바람개비가 돕니다 중요한 건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 것 바람을 기다리면서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 게 바람개비를 볼 수 있는 길이죠 아직 기다리는 바람이 오지 않았을 뿐 어쩌면 나뭇잎은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쥐고 들고 있으면 기다렸던 바람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명을 받은 대로 대언했듯이 선포하세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기도를 놓치지 말고 마름뼈와 같은 현실이라도 성령님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능력대로 우리 들의 간부함을 넘치로로 흥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선포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능력대로 우리 들의 간부함을 넘치도록 능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 뼈들이 시원에 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한 기도하는 한 사람 정직한 기도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나와 살아나게 하여라 하나님의 승인이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군대가 되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말라버린 제 심령, 시들어버린 제 심령,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제 심령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안을 섬겨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동한 기도하는 한 사람 정직한 기도자가 하나님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도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주변의 상황이 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놓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에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청년 세대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른 뼈와 같은 한국 교회를 흥율히 여겨 주셔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나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우리 세대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현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흔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많은 평가 살아나는 유정을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영안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주님 기도가 막혀있고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에스겔이 대원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는 생기에게 대원하여라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해당한 모든 이들을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오늘 주님 저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현실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로 되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정직한 기도자가 서 있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느에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하나님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이 놀랍게 전하여지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았던 우리 정진아 전도사님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암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 위해 영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에 생수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마름뼈와 같은 선교지에서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보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 자신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렇게 고백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